이야기에 앞서 잠시 시대적 배경을 이야기하자면 베트남은 1885년 이후 반세기 이상 프랑스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렇다 보니 베트남의 응우엔 왕조가 있었지만 사실상 실권이 없었습니다. 남프엉은 베트남 남부 출신으로 12세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 바칼로레아를 통과한 후 18세인 1932년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바우다이 왕세자는 9세에 프랑스 유학을 떠나 부왕의 사망 소식을 접하고 잠시 귀국하여 즉위식을 올린 후 다시 돌아가 학업을 마치고 1932년에 귀국했습니다. 같은 해에 귀국한 두 사람은 같은 배를 타고 귀국했지만 배에서는 서로 보지 못했고 서로의 존재를 알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녀가 고국에 돌아왔을 때 그녀의 미모는 인도 차이나 전역에 알려졌고 황후가 되기 전에 미스 인도 차이나로 뽑히기도 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의 집안은 상당한 부자였는데 그녀의 할아버지 재산이 베트남 국왕의 재산보다 더 많다는 소문이 나 있을 정도였습니다. 바우다이와 남푸엉이 처음 만난 것은 귀국 1년 후에 바우다이와 휴가를 보내던 인도 차이나 총독이 같은 프랑스 유학 출신이라는 점을 들어 남푸엉과 그녀의 삼촌을 호텔 만찬회에 초청하면서였습니다. 남푸엉은 내키지 않았지만 삼촌 체면을 생각하여 최소한의 화장을 하고 단조로운 검은 드레스를 입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우다이는 첫눈에 그녀의 단순한 차림, 부드러운 외모, 그리고 자유로운 프랑스어 구사와 몸에 익은 서구식 에티켓의 마음을 빼앗겼습니다. 그렇게 몇 번의 만남 끝에 그는 그녀와 사랑에 빠졌고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푸엉이 바우다이 국왕과 결혼을 하는 것은 신데렐라가 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녀 집안에서 내건 결혼 조건이 까다로웠습니다. 그것은 결혼과 동시에 황후 침호를 받아야 한다는 것과 그녀의 집안 종교인 가톨릭을 그대로 유지한다는 것, 그리고 아이들이 태어나면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베트남 왕조에서 황후 침호는 황제 사후에 추존하는 형식을 취하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황제 생전에 황후 침호를 받은 경우는 응우엔 왕조에서 두 번밖에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종교 문제는 양측 모두에게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불교를 믿는 응우엔 황실은 당연히 이 결혼을 반대했고, 가톨릭 역시 허락하지 않았지만, 바우다이가 이 결혼을 못한다면 평생 혼자 살겠다고 선언하자 결국 결혼은 강행되었습니다. 결혼 당시 그녀에 대한 바우다이의 사랑이 얼마나 강했는지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1934년 21세의 바우다이 국왕과 20세의 남푸엉은 결혼식을 올렸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남푸엉은 황후 대관식을 통해 정식으로 황후 침호를 받았고, 항제만이 있는 색깔인 금색 옷을 입는 것이 허용되었습니다. 남푸엉 황후는 이전 황후나 후공들과 달리 국왕을 도와 적극적인 외교 활동을 했고, 자선 사업에도 적극적이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리에 크게 어긋나지 않는 한, 불교를 존중하여 사원의 행사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렇게 10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그녀는 2명의 왕자와 3명의 공주를 얻었습니다. 1939년 바우다이 국왕과 그녀가 유럽을 방문했을 때, 전통적인 검은 옷이 아닌 금색의 튜닉 차림을 했는데, 남푸엉 황후의 패션 스타일과 미모가 유럽인들을 놀라게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그들의 평온한 삶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프랑스 식민지였던 베트남은 이후에 일본의 침략과 폐망으로 1945년 새로운 베트남 정부가 탄생하면서 왕조의 몰락이 가속화되었습니다. 프랑스 식민지 시절부터 베트남 독립운동가였던 호치민은 임시정부를 세우고 바우다이 국왕에게 폐위를 요구했고, 바우다이는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우다이는 고문이 되어달라는 새 정부의 요청에 가족을 떠나 하노이로 갔으나 현실은 기대와 많이 달랐습니다. 그때부터 그는 가족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지 않고, 세상은 넓고 여자는 많다는 사실을 깨달은 양 많은 정보를 거느리고 바람을 피웠습니다. 그동안 남푸엉은 시어머니와 아이들을 키우며 조용히 살았습니다. 하노이에 있던 바우다이는 비서를 통해 돈을 좀 보내달라는 편지를 남푸엉에게 전했습니다. 그때 그녀는 비서로부터 바우다이가 리르하를 비롯한 많은 여자들과 바람을 피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슬픈 마음을 금치 못했지만, 여자들과 별개로 남편의 정치적 어려움을 외면하지 못하고 그가 요구한 돈을 보내주었다고 합니다. 1946년 바우다이는 정치적 망명을 신청한다며, 정부들 중 하나인 리르하와 홍콩으로 건너갔습니다. 남푸엉은 이것을 알고 리르하에게 간단한 편지를 보냈습니다. 친애하는 리르하, 나는 전직 구강으로부터 수천마일 떨어진 곳에 있지만, 당신이 홍콩에서 최선을 다해 그를 보살펴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역사가 그를 버리지 않기를, 그리고 우리가 다시 만날 날이 있기를 기도하고 있어요. 태호와 나는 그 점에 있어 당신에게 무한히 감사하고 있어요. 남푸엉. 아주 정중한 이 편지는 그녀가 고단수처럼 느껴지게 하기도 합니다. 왕조 몰락 2년 후인 1947년, 그녀는 정치적인 불안정과 남편의 부재가 이어지자 크랑스로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베트남의 초대 주석인 호치민이 황실에 대한 예우로 1만 달러에 달하는 돈을 생활비로 주었지만, 그녀는 그 돈을 모두 자선단체에 기부했습니다. 그녀는 프랑스로 가기 전에 아이들과 함께 바오다이를 만나기 위해 홍콩에 들렀습니다. 어쩌면 그의 진짜 생각을 알기 위해서였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프랑스로 가서 부친에게 물려받은 곳곳에 많은 자산들을 아이들에게 나누어주고, 자신은 칸에 있는 장미 정원으로 둘러사인 외딴 성에서 살았습니다. 그녀의 일상은 아이들을 돌보거나 책을 읽거나 정원에 꽃을 심고 가지를 치는 것이었습니다. 저녁이 되면 그녀는 아이들을 위해 피아노 치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에 따르면 바오다이 국왕은 가끔씩 그곳을 방문했다고 합니다. 1949년에 바오다이는 프랑스의 지원을 받아 다시 베트남으로 돌아가 베트남의 비공산주의 국가 원수로 있었지만, 1955년 결국 프랑스로 추방당했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프랑스에 있었지만, 남프원과는 더 이상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955년, 아이들이 장성하여 학업이나 일을 위해 집을 떠나 있게 되자, 남프웅은 하늘 떠나 파리에서 약 4,500킬로 떨어진 코레지의 한 성으로 옮겼습니다. 그 성은 숲으로 둘러싸인 곳으로 32개의 방, 7개의 욕실, 5개의 거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의 마을 사람들의 눈에는 남프웅이 남부럽지 않는 부유한 삶을 사는 것처럼 보였지만, 외롭고 쓸쓸해 보였다고 합니다. 그 이후 몇 년 동안 남프웅은 밖으로 나가 사람들을 거의 만나지 않았습니다. 가끔씩 공부나 사업을 하는 자녀들을 보려고 파리에 가거나, 여름에 자녀들이 어머니를 만나러 성으로 와서 며칠 묵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이때 이미 그녀는 심각한 심장질환을 앓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고국으로 돌아가 여생을 보내는 것을 고려했지만, 바오다이와 아이들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1963년 9월 14일, 그녀는 감기에 걸려 목욕을 했는데 고열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집에는 몇 명의 가사도우미들만 있었을 뿐 가족은 없었습니다. 첫째 의사가 인후통 진단을 내렸지만, 그녀의 호흡곤란은 점점 더 심해졌습니다. 가사도우미들과 한여들이 백방으로 다른 의사를 찾았지만, 의사는 제때 도착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틀 후인 1963년 9월 16일, 그녀는 49살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사이는 심장마비였습니다. 그녀의 장례식은 아들, 딸, 그리고 프랑스 보안관 몇 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가톨릭 의식으로 간소하게 치러졌고, 그녀는 샤브리나게 가톨릭 묘지에 묻혔습니다. 바우다이는 끝까지 나타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세월이 흘렀음에도 남프엉 황후는 현재의 비견에도 손색없는 미인이고, 황후로서 끝까지 자제력과 품위를 잃지 않았다는 점에서, 베트남 사람들에게는 좋은 이미지로 남아있습니다. 반면에 바우다이 국왕은 바람둥이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는 정부를 여러 명 두었는데, 결국 남프엉 사후에, 이전부터 동거하던 33살 어린, 외교관 출신의 프랑스인 모니크 마리의 보도와 정식으로 재혼했습니다. 결과적으로 그는 두 명의 황후와 여섯 명의 정부를 두었고, 총 13명의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같이 첫 황후보다 못하다는 평을 듣습니다. 바우다이가 이미 폐위되었기에 무슨 의미가 있는지는 몰라도, 두 번째 부인인 모니크 마리의 보도는, 1997년 바우다이가 죽은 후 황후 침호를 받았지만, 베트남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합니다.